제 방송에 오셔서 하나라도 좀 같이 보고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여러분? 아 이 사람도 딱 얘기를 했네. Don't panic. 잭슨홀. 여전히 유효한 백신 코로나 장세. 이게 세계의 키워드래요. 아우 제가 예전에 미국 주식 사갖고서 코로나 사태 터질 때 2주 전에 사가지고서 제가 Don't panic 옷 입고서 막 영상 찍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1년 작년 3월 달이었으니까 1년 5개월 지났네요. 여러분. 그죠? 다 회복하고 뭐 플러스 난 것도 있고 시간은 지나고 나면 엄청 빨리 가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언도 똑같이 뭐 올해 연말에 슈팅 나와도 지나고 나면 신곡에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의 힘들었던 이 시간이 같이 한번 보시오. NH투자증권 경기 픽아웃에 픽아웃 논란의 유동성 축소까지 그래서 이번 주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이 뭐 미국 어딨나 S&P500도 뭐 마이너스 한 1% 정도 좀 넘고 그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1.92 코스피가 마이너스 2.93 오늘만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보고서가 좀 빨리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코스피 주간 예상은 3,020에서 3,180을 예상한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증시 하락에 대한 판단은 코스피 조정의 원인은 3가지로 지목 매크로 모멘텀의 픽아웃 우리 뭐 주식쟁이들 요즘에 책 많이 듣는 게 픽아웃 그 다음에 테이퍼링 미연진의 조기 테이퍼링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 4차 확산 그죠? 그런 거였죠. Don't panic 당황하지 말라 라면서 이번 주 주식시장을 가장 위축시킨 요인은 월스트리트 디저널의 9월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 보도와 7월 FOMC 의사록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였다 얘기를 했고 주요 소프트 데이터 발표 예정 했고 투자 전략은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지표 부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표가 부진해야지만 조기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쫙 진짜 조금 그런 거예요. 경제가 너무 좋으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경제가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지만 테이퍼링을 늦게 해서 유동성을 계속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12개의 선행 퍼가 한 11배 정도 2005년 이후 퍼 분포 상위 23%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1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포워드 12개월로 봤을 때 그게 2005년도에 시장 대비 비교를 해보면 상위 20% 정도에 든다는 거죠. 관심업종을 은행과 유통으로 뽑았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글로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세 둔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북미 외에는 정체 및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G2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부진 미국은 7월 산업 생산은 양호했으나 소매 판매는 부진했다고 하고 중국은 7월 실물 지표는 부진했고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11.5%였는데 실제는 8.5% 그러니까 3% 정도 부진했던 거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둔화된 모습 다시 또 중국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잭슨홀 잭슨홀 미팅 잘 아시죠? 미국도 여름에는 8월달이라서 연준이 8번 하거든요. 8번 회의를 8번 하는데 8번 하면은 45일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 보름 간격인데 8월달에는 얘네들이 잭슨홀 미국에 뭐 휴양지 라는데 얘네들도 뭐 휴양지 가서 이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또 세계의 주요 회의를 그런 데서 해서 또 회의록이 나오고 하죠. 8월 23일에 한답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 미국에 8월 제주업 PMI가 나오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 우리 뭐 금리를 금리가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먼저 시도할 것 같다고 하고는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신흥국이라서 왜냐하면 미국보다 2개 분기 또는 빠르면 3개 분기 정도 먼저 하거든요. 안 그러면 미국으로 자금이 다 쏠려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보다 금리를 좀 더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8월 27일 잭슨홀 미팅이 있고 테이퍼링 경계감, 테이퍼링 경계감이라고 했으나 테이퍼링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지금 아까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지만 오늘 118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워낙 계속 약세가 되고 수출하는 기업은 그만큼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보통 큰 기업들은 환해지를 해서 그 밸런스를 맞추지만 조그마한 업체들은 수출 잘하는 기업들은 지금 수출 잘 되고 있어서 달러 강세라서 아마 수출 많이 한 거를 달러를 받은 거를 수입대금을 원하로 바꾸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백신 코로나 장세 원달러 환율 주간 예상 밴드를 1165원에서 1179원 1180원 아래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번 주 8월 10일, 8월 18일 주식형 펀드는 선진국은 유입 지속, 신흥국은 유입 지속했답니다. 뭐 선진국, 신흥국 다 유입 지속 아니에요. 이런 매크로 경제는 사실 셀트리온한테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에 대한 것도 뭐 시간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왜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FOMC가 있다는데 그게 뭐지? 그런 얘기하면 조금 아는 차는 그래도 조금 주식 투자하면서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깊게는 몰라도 넓게 좀 알아두면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 순매도 지속했고 기관 순매수 전환, 개인 순매수 지속 기관이 순매수 전환을 했다는데 기관이 순매수 한 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어제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8월 11일, 18일까지 5.3조원이면 어제 오늘 판 것까지 하면 8조원 정도 팔았거든요. 8조원 정도. 이 코스피 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기관도 팔았는데 이걸 이제 순매수 전환했다는 거고 근데 아주 의미 있는 턴은 안 됐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만 그냥 주장창 사고 있어요. 지금 이 레벨이 한 65조, 70조 정도 되네요. 개인이 상인계.